선진의 이쁘다 עバイ 안녕하세요. 베스트 리더 혜연입니다. 통으로 해 통으로. 다혜입니다. 이게 아까는 만 명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줄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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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서 많이 바꿔주신 것 같은데. 도원공대. 마지막 노래. 이제 만 명의 분위기 어떠세요. 진짜 너무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재밌게. 이 친구를 진짜 손을 잡고 안 씻는다고. 의념화 저한테 좀 어휴 해주세요 올 뒤 100개 벗고 지금 30분 만에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주 학교에서 안 끝났어, 축제 학교에서 축제 안 끝났다고 아 민지와 같이 갈 거야 저쪽 기억 잘하고 태영이 형님 아, 끊겨 태영이 형님 태영이 형님 학교라니까, 진짜 안 끝났다고 태영이 형님 태영이 형님 아, 어떻게 끝나? 지금 연예회 와서 진짜 한단 말이야 알아서 갈게 끊어 자, 지금까지 형님 마음의 라디오가 되기 아, 끊겨, 끊어 어,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그게 여름 노래네 핫베이비 핫베이비 치우실 누구였어요? 아, 치우실 누구예요? 아, 치우실 누구예요? 저희들이 제거자가 제일이기고 있다고 왜 나, 둘이요 아니,, 친구라고 왜 친구인 줄 알았어 어 와 와 화이팅!